뚝뚝.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. 이것도 지금 사실인 거죠?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수억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. 동이나 층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쓰면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. 많이 올랐던 가격은 로얄동의 로얄층을 말하고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비 로얄동을 비교하면 실제로 한 1억 떨어졌는데 2, 3억 떨어졌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하락세 지역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. 매물이 늘어난 건 그러나 어떤 뉴스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. 매물 늘어난 건 맞습니다.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해 주는 그건 거겠죠? 맞습니다. 통계적으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. 전주 대비도 늘었고요. 1월 대비도 늘었기 때문에 매물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.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런데 매매수급지수도 사려는 사람 위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집주인들이 팔려는 사람들이죠. 호가를 확 낮추지는 않아요. 그 정도는 아니죠.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집주인들은 많이 낮췄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9억 5천, 작년 한참 핫했을 때 9억 5천 정도 했다면 5천만 원 정도 낮췄으면 나는 많이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파는 분 입장에서.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낮춘 거냐. 나 8억 5천에도 안 살래. 라고 해서 지금 간극이 좀 커요.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떨어뜨리려면 매수자는 한 8억 해줘 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작년에 9억 5천 했는데 지금 8억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좀 다른 산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.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결국은 찼겠죠. 결국은 찼는데 이제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금리하고 주식시장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주식이 선행지표잖아요. 그래서 주식이 힘을 못 쓰고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면 부동산 시장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와중에 지금 똘똘한 한 채 이슈 논란인데 강남과 용산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의회는 강남 중에서도 송파구는 또 수억씩 뚝뚝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똘똘한 한 채는 괜찮다. 똘똘한 한 채는 버틴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. 저는 전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조건이란 말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과정이잖아요. 조정기를 가는 과정. 정상화가 되는 과정인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고 그나마 노른자고 그나마 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강남으로 좀 몰리는데 강남이 불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강남도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가 한 몇 달 안에 반전이 되지 않으면 강남도 저는 조정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조정이 되는 과정이고요. 물론 과정에서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정책적인 변수도 있으면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반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요. 별다른 정책도 솔직히 좀 별다른 모멘텀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간다면 저는 강남도 이제 강남 내에서도 저는 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또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. 우리 2010년도 2012년도 서울이 좀 안 좋았잖아요. 그때는 부동산 침체기죠. 침체기였는데 그때 보더라도 대치동이나 개포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약세였는데 한강 르네상스 호재가 있었던 반포 지역은 안 떨어졌거든요. 제가 그때도 예의주시했는데 계속 오르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2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정장이 오더라도 압구정 같은 한강변의 그런 수혜 지역들은 저는 조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